재밌네요. 저번에 쇼핑했어. 맨 처음 초성 게임에. 그때 그래서 저 맨 끝자리에 앉았잖아요. 나 있었나? 왜? 아 맞아 맞아. 아 돌아와. 우여 머리에 올려. 우여 머리에 올려. 아! 큰 거. 오랜만에. 나 사인해야 돼요.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. 이렇게 하래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저처럼. 아. 아. 흰판 소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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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요리가 꽃을 본다 왜 꽃을 보는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는데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다 외로워진 승이오리는 혼자 놀기를 시장한다 사실 지금은 좀 뻘쭘해하는 것 같다 한숨을 다시 한번 길게 쉬는 승이오리는 다시 일어난다 동의하지 않는다 열심히 끌어모아서 열심히 끌어모으지도 못한다 손이 나보다 큰 승이오리는 열심히 꽃을 다 주어서 아주 푸우